도움말! 도움말! 적들이 거짓말을 받았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팀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건설이 늘어나는군! A 거점을 빼앗겼다. M2가 어플렛에 ON 저쪽이 피손을 잡았어.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.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C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2조 3명 처치 차례대로 손에 넣는군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 A 거점을 빼앗겼다 A 거점을 빼앗겼다 C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이 거점을 점령했고 어드벤티즈를 얻었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5분 남았다 무슨 일은 없냐 치이폭이로 내가 이 거점을 점령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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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